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 한번 제가 볼까? 다시 한번 질러볼게요 소리 제가! 감사합니다 와 또 너무 감사드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나흘동안 22개의 시군이 30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데뷔곡 보원하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랑 한번 즐겨봐야겠죠? 즐겨봐야겠죠?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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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여러분들 우와 예뻐요!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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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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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곡 주세요 후 후 후 후 후 후